1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습니다. 됐죠? 일단 시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시행이 뭐야? 시행이 주사위를 3번 던졌다. 3번 던졌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시행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전사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6의 3승이 전사건이라는 생각하고서 시작해야죠. 그랬을 때 a가 우리가 차례대로 a, b, c라고 한 거야. a가 b보다 크다이고, 그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우리 전사건에 대한 건 6의 3승이라는 건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됐죠? 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확률의 정의 문제라고 얘기해야 해. 확률의 정의 문제. 이것도 잘 나옵니다. 됐죠? 그럼 우리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커야 되는데 문제 뭐야? b, c에 대한 단서가 안 나와 있잖아. b가 c보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단서가 없지. 그 단서에 의한 분류가 기본이야. 이해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b와 b가 c보다 클 수 있잖아. 그죠? b가 c보다 클 수 있잖아. 됐죠? 그런 경우는, 됐지? 결론은 뭐야? 얘는 그럼 a가 일단 b보다 크다 그랬고, 그죠? b는 다시 c보다 큰 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서열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야. 그죠? 이제 순서대로.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 전체 6개의 주사의 눈 중에서, 됐죠? 3개로 뭘로? 조합으로 뽑는 거죠. 조합으로 뽑아내면, 예를 들어서 뭐 4, 2, 5를 뽑았어. 그죠? 그럼 a가 뭐야? 가장 큰 수가 a고, 두 번째 수가 b고, 세 번째 수가 c니까 a, b, c는 결정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철저하게 조합으로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조합으로 이렇게 잡아내면 되고, 어, 그럼 답이 나오긴 했는데, 굳이 뭐 우리가, b가, b가 c보다 작은 경우를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경우일 테니까, 곱하기 2를 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편하겠다. 이해 가죠? 되죠? 그래서 이건 40까지 나오겠네, 40까지. 이제 두 번째 뭐일 수 있어? 우리가, b와 c가 같을 수 있잖아요. 같을 상관없잖아. 그죠? 얘가 뭐 6이고, 얘가 5고, 얘가 6이고 5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따라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6개의 주사위 눈 중에서 몇 개를, 아, 두 개를 잡아내면, 그죠? 아, b와 c는 같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아내면, 큰 수가, 뭐 4와 1을 잡아낸다 그러면, 큰 수가 a고, 나머지가 b 또는 c가 되는 거고, 그죠? 어, 됐지? 15까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어, 6의 3승인 216분의, 됐죠? 두 개 더해서, 이제 55다라고 잡아내시면, 어, 되겠지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15번. 아,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아, 이거 딱 보니까 뭐야? 우리 기백에서 평면 운동에 대한 얘기죠. 그죠? 어,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x가 2루트 t 플러스 1, 음, y가 t 마이너스 ln, 어, t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와있고, 됐죠? 어, 점 p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속력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속력은 루트가 들어가잖아. 이건 뭐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공식을 몰라서 틀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 루트가 들어가니까,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죠? 어, 그게 편하겠죠? 그럼 제곱이라는 거는 요거 미분에, 미분하면 루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1, 맞죠? 그래서 요거에 제곱 요거잖아. 플러스 요거 미분에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해서, 요거에 이제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됐죠? 아, 봐봐. 아, 이게 t 플러스 1분의 1이 좀 공통이네. 그죠? 따라서 뭐를? t 플러스 1분의 1을 x라고 취하, 아, x가 있으니까 또 혼동되면 안 되죠? 됐죠? 그럼 뭐 a라고 취한할까? a라고 취한을 한다면, 됐죠? 이건 뭐 제곱이 되면서 a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아, 이해가죠? 됐죠?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 됐죠? 그럼 얘는 뭡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나? 됐지? 어, 따라서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잖아.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얜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일 때 4분의 3이 최소가 되겠죠. 됐죠? 이차함수는 뭐 꼭지점 개념으로 봐도 되고, 됐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a가 치환한 놈이기 때문에 과연 얘가, 어? 2분의 1이 돼야지 0이 될 거야. 2분의 1이 될 수 있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될 수 있어? 아, 있죠. t에 1만 대입하면 2분의 1이잖아. 그죠?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야? 여기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이다 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죠. 됐죠? 답은 5번이고, 굳이 뭐 이거를 다 정리해갖고, 함수적으로 미분 때려서, 극점으로 접근한 사람도 답은 맞힐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걸렸겠지. 그죠? 뭐 그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